안녕 하도하도 안녕 오늘은 진짜를 찾아라 개인컷고백의 특집 자 오늘은 2월 14일 10시 40분이라는 아주 오늘 재밌는게 진짜를 찾아라 플레이해보죠 네 자 오늘 역시 공항 컨텐츠 기그방송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멤버분들이 귀여운 귀여운 스킨을 끼웠네요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하기 네 누르셨나요? 자 그전에 여러분들 악어TV 어플 안다운받으신 분들 어 플레이스토어의 악어TV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평점도 좋게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 중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명님에요 어 우리 중명님 반갑습니다 네 어 입이 틀어졌네요 네 이렇게 말하기 힘드네요 입이 틀어져서 트레저헌터?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자 머스터리 안녕하세요 말린 덮치입니다 아 우린 덮치님 반갑습니다 곰치 아니였어 곰치? 곰치? 곰치 아니야? 곰치? 곰치는 나물 아닌가? 자 아무튼 머스터리 반갑습니다 곰치는 나물이야 자 피맨이 안녕하세요 곰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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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민어 게게임 오징어위계인 곰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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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? 쟤 어디가 비야 도대체 자 만능니 안녕하세요 아 우리 아주 아주 얼굴이 빠졌네요 자 너분이 안녕하세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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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다들 진정 진정 너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낳는 어붑니다 아 우리 어부 너분이 반갑습니다 달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으로 누워있는 묵고기 달짜입니다 옆으로 누워있다뇨 이게 도저히 제가 똑바로 쓰고 있는 떡볼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앞뒤가 똑같거든요 아 앞뒤가 똑같다 아 옆을 보고 있네 아 그러네 눈이 옆쪽에 날렸네 덮치네 제대로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순이 안녕하세요 뚜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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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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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못생겼다 레알 못생겼다 자 여우님 여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어예요 상어예요 앞을 똑바로 보고싶은 여우님 여두., AKK 유단의 스킨lr 상어예요 상어예요 아습니다 . 상어예요 상어예요 딱해요 몸에 속말네 Help 아직кр絶은 상어예요 상어예요 좀 심각합니다 아 얘 공포야 호랄물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를 찾아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에 분신을 만들 수 있고요 분신 중에 진짜를 찾아내서 죽이면 탈락하게 됩니다 순례는 두 명이고요 두 명이서 우리 진짜로 한번 찾아보세요 갑시다 갑시다 순례 누구야 핑맨하우 중력이 순례분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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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있으세요 자 분신 소환은 32개씩 써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거 32개로 좀 수정해주세요 수정했는데 오늘 미리 못하셔가지고 이걸로 해야됩니다 오케이 이거 눈덩이 같은 건 없나요? 너무 슬픈데 야 이거 소환 많이 안하는 게 이득이다 근데 가끔씩 여기 한 마리 해놓으면 얘 잡는다고 분신 안녕 여기 여기도 한 마리 뭐야 얘 날아다녀 박쥐가 아 박쥐 진짜 박쥐가 제일 안좋아 박쥐는 연기할 수가 없어 아 박쥐 안좋네 이거 못사 이거 못사 하하하하 이거 누구야 하하군님 봐봐 하하하하 뭐야 1분 뒤부터 잡는거잖아요 맞아 너 왜 벌써왔어 어 지금 아니에요? 어 죽는게 진짜 어 3개짜분이 이거 오오오오 비밀님이 출발해가 비밀님 우리 잡는거 아니래 어 1분 지금 안됐어 30초 지났어요 그거 다음에 1분 세야되거든요 한두번에요 네 한두번에요 아 한두번 했구나 두번했네 하하하하 두번째에요 아하 그러고있는 두번째구나 세번째 오사이 운병인가봐 운병인가봐 아니다 야 밑에 아이디 봐봐 징그럽다 하하하하하하 벌써 불쌍하게 해주면 돼 이제 출발하면 될거같아요 고고 와 이거 더럽다 물고기 니가 뭔데 나한테 몇명이나 안가 오케이 부탁할게요 오케이 나이스 뽀뽀는? 랩디님 뵙게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빈님 수빈님 눈 많이 쳤어요 수빈님 눈 깔아요 죽여요 진짜 둘이 연이 다 됐네 이제 에이 저..전줄 알았어요 너블라 안녕 어 여기 들어갈 수 있구나 너블라 네? 이거 이거 누가맞아 너블라 아...인가? 개멍청 너블라 아니네 너블라 개멍청? 어 너블라 아니야 날아다니는 분신 도대체 뭐라 그래야되요 나중에 플라이스크로 날아다니돼요? 내가 물어봤는데 안그러면 안된데 안된데 하하 내가 플라이스크로 박쥐인척했거든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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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지마요 아 나라지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빠바바바밤 여울이 누군지 알겠다 여울이 집앞에 있다 집앞에 집앞에 악원님 집앞에 보이는데 있다 탁 안돼 집앞에 쪼그리고 있다 애들 어딨는지 알려주면 살려줄게요 아 오케오케 아니다 아니였다 어딨어요 여기 여기 악원님 아야 하하하하 아이고 수닉님 빠빠이 아 죽었어 수닉님 안사라졌어 어? 리얼? 너지 누가 진짜야 너지 악원님 알거같애 불꽃연기 불꽃연기 모륨 뭐 아니네 아 너블이 수그렸어 아 이러면 힘들었어 이거다 뭐야 개리야 분신 소환 좀 많이 해줘 보고싶어 웃고싶어 기사 여울이 저기있다 여울이 저기있다 여울이 저기있다 여울이 집에있다 여울이 집 됐당 아우 팀값 이거 폭죽만 고치면 되겠다 저번에 보니까 폭죽맥이더라고 폭죽 으어 피피피피피피 아 소환이 안되네 뭐지 어 됐다 됐다 할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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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숨을수있어 넌 할수있어 좋아 앉아 여기 누구 남았어요? 네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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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남은 인수수 네명 남았습니다 네박차 남았어 너지 여라 딱찾았다 너지 너지 죽는다다 아 다쳐요 오케이 오케이 시나리오 짬 발인데 나 나갔는데 딱봐도 이건데 너다 아니네 고개가 90도 돌아와 아 아 아 너무해 너다 아니네 안녕 아니네 여기 위에 분명한명있다 이중에 있는거같은데 와 여기 없다고? 땅파구 땅파구 아거니 키보드소리를 들어야돼 아거니 키보드소리를 들으면서 님들 땅파구 숨었어요? 네 아니요 낙박 쨋 다리 부러질 뻔했네 아거니 쉬프트 누르고있다 쉬프트 아니 아 키보드소리좀 내봐요 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어 키보드소리낸다고 알 수있어요? 어 이거 아마 이거 키보드소리내 아닌데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괜히 죽죠기 한테갔어 ㅋㅋ 너무 간이 컸어 잠깐만 이거 지하도 있어 나무 대면 두 명입니다 지하도 있네 어 이거 나무 밑에 지하도 있네 저 살아있어요 달짜랑 누구 살아있어? 만들기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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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농장에 있다 자 과연 달짜님 어딨나요? 정말 꼭꼭 숨었다 농장에 있다 꼭꼭 숨긴요 어 예 잡아볼템이 잡으시 야 여기 중에 하나다 다 잡는데? 아 때려몬드라 야 농장 위에 있는거 아니까? 누가봐도 위에 있을거같은데 아 그러네 나 체로 2칸인데 어떻게 하죠? 이중에 달짜가 있다 안녕 달짜야 안녕 뭐하냐 탄력파시로 한번 맞춰볼게 난 달짜 누군지 보 난 달짜 누군지 보 아니 아니요 이거 100%다 아니네 박진애 아 중애가 아 이거 100%다 박진애 아니 위에서 보면 땅으로 걸어다니는거 오야! 야! 야 중애는 쩐다 밀어보는거 보소 와 밀어보는게 제일 확실한거같애요 만득아 너 소환안했어? 만득이는 어딨어요? 나도 만득이 한번 오봤는데 이분 장래파괴하셨는데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아 여깄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분 숨어 나 어딘지 알겠다 나 어딘지 알겠다 더럽다 와 지조론놈 와앙 야 나 여깄지 너 어 없네 힌트를 주자면 굉장히 구석에 여기 숨어져있어 바깥에 와 이래도 되요? 야 여기로 갔다 아야아 거의 동갑인데 어어어 중룡이 찾았다 네이감 와아 야 너 어떻게 살았나 중룡아 와 다섯명 잡았어요 저 와 너 괴물이다 하하하하 몇명을 잡은거야? 야 근데 조금 전에 폭죽쓸 때 너네 둘이 동시에 쓴거야? 저 하나도 안썼어요 그럼 중룡이 몇개 썼어? 한개 썼어요 한개 썼는데 폭죽이 여러발 나가던데? 한사람한테? 그래요? 어 그래서 그런거 같애 폭죽이 인텍크를 폭죽이 인텍크를 그거를 해야될거 같은데? 폭죽좀 조심해서 쓰자 초반에 폭죽좀 조심해서 쓰자 사람 없을 때 어 사람 없을 때 자 어쨌든 다음반 들어가 들어가죠 자 다 등록합니다 아 슬라아 해보고 싶다 자 뽑는동안 악어TV 어플 여러분들 안 다운받으신분 다운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구독하기 한번씩 자 고고 다음반 고고 다음반 아 내가 술래요? 아아 아아 게리 아아 아 아 오늘은 오늘은 조용하게 하고 싶었는데 와 야 왜 우리 무기가 없냐 무기 시작하면 나와요 시작하면 나와요 야호세 진짜 야 우리 30초만 있다가 가자 일로와 일로 밖에 나가있자 호세 오세 호세호세 다같이 절대않아 다같이 다같이 자 30초만 기달리죠 여기 밖에서 저희 물고기니까 물속에 있어도 되잖아요 어 원래 악어님 분신이 안풉었는데 네? 선생님들 움직여! 컵 나왔다. 야 근데 힌트 아이템이 무슨 8개나 나와? 8개요? 아우신 귀신이 그대로 있는데요? 진짜? 네. 야 일단은, 게리야. 지금 여기 있는 핑맨이부터 주이고가자. 네 좋아요. 잠깐만!!! 잠깐만 할말 있어!!! 할말 있어!!! 왜왜왜왜 뭔말? 살려주세요. 어떻게 할래 게리 니가 정해 짜씨 아 놔 그냥 때렸는데 죽었어 쟤 P1이거든 이거 중력이 아닐까 아니네 뒤로 걸어 아 게리님 스키니 어 아닌거 같애 어디쓰려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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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리거는 애들은 일단 아니고 밀리는 애도 아니고 어디가 저요? 잠깐만요 자 일단은 스윙님이 이 근처에 있네 정말요? 오예 그럴리가요 전대산을 여기다 다 뿌리겠어 오케이 할 수 있어 왜 이거 안잡히지 아 역시 나를 아무도 못찾는건가 너구리 쓰레기 하하하하 뭐가? 야 만드야 너 게임모드냐 혹시 아니요 저 물에 있는데요 만드이가 다 안때려지는데 저요? 제가 다 안때려진다고요? 갑자기 다 안때려져요 멈췄어요 너구리도 안때려지는데 뭐지 그렇게 서버는 멈추고 우린 때려지는데? 다 움직여지는데 안 때려지는데 어? 어 때려진다 이제 어 근데 안때려지는거 있어 아까 나도 악원님 안때려졌어 어? 나 왜 다 멈췄어 잠깐 렉걸린거 같은데요? 오케이 오케이 악원짱 분신이 한곳에 몰려있다고 해서 꼭 거기 있을거란 법은 없어요 거기있다 거기있다 100%다 저기있다 저기 안에있다 저 여기있거든요 거기 없을수있어요 없는데? 저 아니에요 순임이를 찾자 저 되게 어 좀 어려운데있어요 악원님 별 아 이거 힌트만 써서도 이거 다잡았는데 어디로 오 어 희한한걸 찾아야되는데 살짝만 나무 밑에 있나봅니다 아 자 안에서 찾아봐야겠다 아 근데 맵 밖으로 나가는애들은 뭐에요? 밖지라 같은데 그건 이제 분신이거나 너무 슬픈 세상이 되죠 야 맵 엄청 커 꼭꼭 숨어라 웰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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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월지 야 우리 힌트 한번 쓸까? 힌트 요? 하나쓰겠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후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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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디서 터진거야 머냐 소리로만 에에에에에에에 렉걸렸어 야 나 킥스테께 졌쌈어 야 야이거 렉건이다 렉건 아흫 됐어 espaço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하 마크 들어갈때 조심히 들어가야되잖아 아닌가 제발 총이. 5T2. 좋았어. 됐어. 충영아 similarly.. 이거 너 어디 달려가냐 그렇게? 아니! 없었는데? 나 계속 너 쫓아가고 있었어! 남은 인만? 남은 인만 6명이 구만.. 장 regular 들어라~~ 힌트를 써가지고 서브로 한 거는 터치기 전에 한 명만 희생해놔이.. 윤호핳핳하핳핳핳 이웃은 경고의 문지선어 와우 겨, 겨고따이에다가 그, 그,ㅋ, 겁먹을수냐 이거 달자 아뇨? 집에 누군가가 있다 어, 아버님, 아버님 저거 찾았어요? 집에 누군가가 있다 안 때려지는 애들 있어? 뭐야 아파요, 아버님 안 때려지는건 잔상일거에요, 잔상 아파요, 아버님 집에 누가 있다고? 아니 아팠지 쓰.. 아니구나, 무엇하구나 어 안때려 진짜 많이아팠지 왜..고있갑니다 rive 아니 알틸켰어 야 오케이 야 4분 남았어 여우 deceased 4명 정도 남았네 1분정도 한 분씩 잡으면 해요 야 순윙 순윙 잡자 순윙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어 되게 쉬운 때 있어요 어 이제 쉬워 이게 잘못주의성 없는게 피가 들어가지고 위층에 올라가와야지 어떻게 해야할까 저건 순윙이다 저요? 지금 살아있는 사람 누구누구 있어요? 저요 게리야 똑같은 곳 말고 다른 곳 찾아봐 아버님 만들기 찾았습니다 왜 이리 오시죠 이 아이가 확실합니다 아니야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나가다니는데요 이 아이가 확실합니다 잡아봐 아닙니다 아버님이 직접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위해서 아 나 진짜 잠깐만 나 발견한거 같아 어떡해 아니잖아 바보야 죄송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아니잖아 아버님 이 아이가 확실합니다 누구 누구 여기 이 아이가 확실합니다 아니 진짜 넌 죽인다 잡을수도 있어요 잡을수도 있어요 잡을수도 있어요 너 죽인다 내가 희생해 아이코야 그런데 올라간 더러운 아이는 없겠지 우리는 바깥에 있다 세인님 대놓고 있는데 저는 바깥에 있습니다 야 순윙 너 내려와라 에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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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베에 에베 에베베 오 Helsinki 칼 버려요 아버님 깔 던지는거 껌이죠? 아니 왜 나 안죽여요? 그러게 너 같은 팀인줄 알았어 죽여달라고 아우스치 너무 장기라고 표현됐어 저리 가 개쏘라 안돼 뛰어내려 뛰어내려야겠어 그래 그럼 내가 있어 잠깐만 만득이는 어디에 있는거야 만득이는 얌체같은곳에 있을거야